정말로 주님 말씀이 소중한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 원하는데요 신약시대 복음시대 우리 성도들 지상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반복해서 네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영만지악을 다 용서하시고 천국 진리를 다 깨우쳐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 영생의 양식과 음료로 먹이고 마시오게 하셨듯이 사랑하라 아 이 놀라운 신약시대의 대계명 세계명을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령충만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 성령충만은 곧 말씀충만인데 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충만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름붐임에서 그 주님 말씀대로 살게 순종하게 되면 최고의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기독교의 기독, 그리스도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야, 그리스도, 기름붐을 받은 분, 기름붐을 주시는 분 기름붐, 예전에는 기름붐이 그렇게 생생하게 깨달아지진 않았는데 현대문명은 완전히 석유, 기름붐명 아닙니까 기름 없이 1분 1초 한발닥도 못 움직이는 게 현대문명 아닌가요 기름붐이 오니까 능력이 좋아져서 자동차, 기차, 비행기, 로켓 전부 이 전등도 다 화력발전도 다 석유 관련한 것들을 LNG, LP 태워가지고 전등, 화력발전이 잘 사는 나라가 있어서 대부분 화력발전이죠 수력발전은 옛날 얘기고 요컨대 기름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 물진문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석유, 기름붐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 영적인 일, 성령의 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절대로 기름붐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게 열심히 마음을 낳고 힘을 낳고 뜻을 낳고 목숨을 낳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지자 기도하고 시시댓대로 은밀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두 주먹 불끈지고 기도하고 아멘이죠 그러한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은 금화의 악명과 같다 정말로 말씀 충만이 기름 충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그야말로 천국의 놀라운 임재, 천국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야느이들 내 말을 가지고 순종해야 반성의 믿음의 수요자가 되는 게 아니냐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머리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최고로 선합니다 그러면 자꾸 큰 선을 쌓게 되고 최고의 선을 쌓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잊지 말고 정말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